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핏블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왼쪽에는 영림씨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제가 핏블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핏블리를 좀 이렇게 멀리했죠 전요? 왜요? 네, 좀 많잖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? 진짜 많아요 구독자가 몇 퍼센트? 한 60? 나가! 이런 애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영림씨는 제가 9맨이죠?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영상에도 나오셨어요 운동하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수사기 입으시니까 굉장히 뷰리풀이에요 굉장히 뷰리풀이에요 저는 하이 하이맨 아니, 유아 로우맨이에요 아, 저요? 한음도특 여자만음 왜냐면 여성 구독자들 나도 꽤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1% 손가락 두지 마세요 하이맨 자,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? 메추럴 초콜릿입니다 메추럴 초콜릿 아, 내가 따라주라고? 하하하하 가장 기본 근본이 어떤지 근본이 어떤지 한번 되게 잘 타셨다 코코아 맛 나네 자, 그러면은 저희가 10점 만점으로 분류할텐데 일단 어땠어? 아 코코아 맛 나요 코코아 맛인데 그거 알죠? 그 자판계에서 코코아가 나오는데 물 조절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좀 싱거운 맛 딱 그 맛이 납니다 우리 영림씨는 어때요? 10점 만점에 저라면 3 10? 욕을 가끔 해요 아니에요 10점 만점에? 근데 저는 되게 진하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잘 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흔한 맛 아, 흔한 맛 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해서 저는 5점 5점 너무 평범하다 Not bad Not good 전 3점이요 근데 말하는 거랑 이거랑 다르시네요 하하하하 근데 저는 되게 진하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잘 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요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죠, 존중할게요 나 압박감 늘어 반전이었다 나는 운동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맛을 좋아해요 아, 그거 중요해요 진짜 그냥 초콜릿만 사라야 돼요 어느 제품이든 민트초코 민트초코 아, 나 이거 안 먹는데? 나 민트초코 안 먹어봤는데? 오케이 자, 이제 민트초코입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완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별로진 않은데 먹고 싶진 않다 안 땡긴다 저는 이건 딱 그 맛이에요 양치하고 과거까지 한 다음에 보충제를 까먹어가지고 급하게 마셨을 때 그 맛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뭔지 알아요? 저 민트초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오래 먹을 수 있어요? 난 이거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잖아 전 4점 4점? 초콜릿보다 낫잖아 왜요? 왜냐면은 그래도 새로운 맛이어서 새로운 맛이어서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전 1점 1점 안 맞아 그니까 그치? 싫어하면 진짜 안 좋아해 진짜 싫어요 근데 그게 그 매력이 있어 사실 그래서 민트초코가 아직까지도 나오는 거야 시리얼 밀크 시리얼 밀크 이건 좀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이거 왠지 냄새 궁금해 이거 냄새 쩌는데? 크론키 냄새 나는데? 아 진짜? 나 화이트초콜릿 냄새 나 일부채 안하는 전 쿠키 자 한번 마셔보고 얘기해볼게요 야 너 오늘 잘 탔다 자 피플로부터 어때? 전 10점 아 네 스타일이구나 이게 이거 완전 제 스타일 아침 햇살에 쿠키 아침 햇살 맞네 그 맛 나네 이거 진짜 맛있네 전 개인적으로 완전 아니었어요 너무 느끼해요 아 느끼해 느끼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느끼한 걸 좋아해요 치즈 좀 이런 거 치즈 꾸덕꾸덕한 버터 약간 그런 거 근데 이게 버터 향이 나는 그런 거 그래서 난 별로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몇 점이요? 아 2점 2점 저는 10점 10점 형은? 나는 8점 형도 높게 주셨네요 깔끔한 거 깔끔한 거 왜냐면 운동하는 사람은 이거 하루에 6잔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신기하네요 오! 오! 자! 어떠셨어요? 오!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 도움라테이? 어 저는 라떼 엄청 좋아해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예 못 먹거든요 와 나랑 똑같네 쓴 걸 왜 쳐먹는 거야? 어 맞아 나 그런 마인드 어 나도 피폴리 몇 점? 저는 2점? 2점 이거 그 맛나요 그 있잖아요 유명한 캔디 중에 커피맛 캔디 알아요? 아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쓰고 있고 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맛나요 맞아 맞아 생각이 맞네 어땠셨습니까? 저는 완전 점수를 따지면 8점 아아아아아 이건 6점 볼 수 있어 허허허허 저는 솔직히 말하면 4점입니다 허허허 저는 이거 그 끝맛 때문에 못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예 꽤나 좀 제스찬 아닌 것 같아요 인기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아아아 네 저 건의할 게 있어요 네 자리 좀 바꾸면 안 돼요 여기 귀가 이명이 내려가지고 아 반대 번갈아만 달라고? 번갈아만 달려고 또 자리 바꾸세요 한번 바꾸자 오우 오우 내 스타일 왜? 말했잖아요 저는 옛날 입맛이라서 비비빅 메로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메로나 녹인 맛이에요 저한테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어땠어요? 난 아니에요 아 진짜? 나랑 정반데요? 나는 이거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고 괜찮은데 이거 옛날에 진행할 때도 남자들은 많이 좋아했어 몇 점? 저는 7점 7점 나는 8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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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향도 좋고 매력 있는 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오우 오 근데 다이어트가 좀 돼진 거 같아요 야! 다이어트도 하고 사이즈를 좀 요즘 올리고 있어요 사기꾼 아니야 얘? 내가 다 살인 줄 알았어 요새 싫으면서 그래요 아아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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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생각보다 이거 뭐야 색깔 되게 특이하다 응 BCAA 같은 느낌이야 아아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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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 완전 좋아 향은 이게 진짜 제일 좋네 오 완전 좋아 나는 늘 말했잖아요 난 똑같아 난 끝맛이 좋아야돼 음 첫 맛은 필요없어요 응 무조건 끝맛 원래 쿵쿵쿵하셔야 되잖아 그럼 그때까지 맛을 못 느낀단 말이야 아아 맞네 딱 닫았을 때 팍! 향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내가 많이 마셔 가지고 내가 수십 년간 마셨잖아 단백질 맛 그러네 보충제는 이렇게 끓어서 안 마시니까 그래!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완전 괜찮아요 저는 완전... 뭐라 해야 되지? 향도 좋고 근데 살짝 떨딱 떨딱?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떨딱 너는? 저는 떨버서 좋은 거 같은데? 진짜 취향 완전 극도형이다 원래 맛은 4점, 5점인데 떨버서 8점 아 8점? 높게 좋네? 네 이거 맛있는데? 저도 근데 8점 와우! 저도 근데 마이 프로틴을 먹거든요? 아 진짜?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에요 먹어요 쿠폰코드 누구 거 샀어요? 쿠폰코드 쿠폰코드요? 네 나가! 딴사라 썼었네 아 집에 근데 그거 먹어요 저는 말차 말차? 말차라떼? 어 말차 먹어요 그리고 초코 바나나 맛 이거 두 개 있어요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경력이 아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6개월? 아 진짜? 맛있을 때야 맛있을 때고 맛을 찾아갈 때야 근데 이게 1년, 2년 넘어가면 이제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먹을 거 그냥 빨리 맛 못 느끼게 그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? 리치 색깔 되게 예쁘다 응 색깔은 다 예뻐요 이 클리어웨이는 응? 왜? 어때요? 냄새 맡아보세요 그 있어 저 이게 한 번도 냄새 못 맡은 그 냄새가 있어 이게 어디서 많이 맡았는데 이걸? 아우 저 많이 맡았네 그러니까 많이 맡았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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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보다 맛은 맛있네 그니깐요 음! 음! 이건 바로 10점 아 무슨 기억이 있는데 뭐 이거 랜덤으로 하시는 거예요? 점점? 아니야 아니죠? 최폰데 진짜? 왜요 왜? 깔끔하고 깔끔 이게 깔끔하다 깔끔해요? 응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진짜 지속적으로 오래 먹을 수 있는 게 리치인 거 같아요 좋아 너는? 저도 8점 나는 진짜 이거 3점 오? 왜? 왜지? 진짜 완전 깔끔한데? 끝에도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신기해 자주 마셔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느끼하거나 뇌리에 남으면 안 돼요 아 그냥 임팩트 없이 후루루 마실 수 있는 거를 밥이랑 그런 것들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잖아 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형이 그 생날 달걀에 밥을 자꾸 먹는구나 그래요! 아 그걸 안 해 나는 그 기본이 쭉 가야 돼 아 근데 뭐 좀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거 먹으면 이걸 계속 먹을 수 없는 거죠 치킨을 매일 못 먹고 막 아귀찜을 매일 못 먹는 것처럼 나는 그 무조건 지속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자 감귤입니다 오 냄새는 제일 좋은데요? 오 완전 완전 응 이거 싹싹 응 오 똑같이 네 그 향이에요 그 향이고 일단 드셔보세요 이 맛 그 맛이네 무슨 맛이야? 그쵸? 슬롯이 녹아서 먹는 맛 야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어디 장사하세요 너 진짜 간빌사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얘가 맛에 엄청나게 풍부한 그 맛 나요 저 이것도 입냄새 날까 봐 걱정이에요 아 이게 입냄새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시구나 그런가 봐요 처음 알았어요 트라우마 있으신 거 같아요 마지막 음료를 먹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7점 저는 9점 아 9점 이거 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향을 잘 잡고 끝 맛도 맞아 맞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3점 3점 입냄새 날 거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양치를 잘 안 하시 아니 그러지 않아 아까 이거인데 하루에 양치 몇 번 하세요? 아니 지금 이것저것 지금 프로틴이 막 섞여서 입에서 냄새 날 거 같아 여름에 이렇게 일부러 지금 이만큼 내려도 되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치 타이트하게 딱 보면 운동한 그런 느낌이 그런 걸 좋아해야 하는데 운동을 했지만 지금 펌펌심 하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는 첫 번째 거 이렇게? 차량이기 낫지 언더 안으로 하얀색 언더 안으로 찌찌팍이 치고 그런 거 되게 매력있지 않아요? 여기가 좀 쨍기는 거 그 쨍쨍함이 되게 매력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오히려 남자도 붓는 거 입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봤을 때 후드를 입으면 몸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벗기고 깜짝 놀라요 벗을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일부러 벗고 다녀 그래서 밖에 영화 오던데 벗고 다녔 벗고 다녔 벗고 다녔 극민 척하고 나는 약간 좀 일부러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 아 근데 요새는 이렇게 붓는 걸 좋아한다고? 그쵸 완전 진짜 그래서 남자들이 맨날 그 반팔티에다가 여기 마스크도 이런 데다가 딱 벗고 그건 좀 별로지 않아? 어? 그리고? 여기 한 그들이 있어 일부러 왜냐면은 거기에 시선이 가 그러면 여기가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는 게 보여 특히 이 자세를 할 때 아 이 자세를 하면은 여기 손이 보이니까 헉 왜 웃어요? 이 친구가 좀 그래요 좋아하네 너무 좋은 남자를 되게 좋아하시구나 음 맞다 아 그렇구나 피폴리와 함께 그리고 또 영림치와 함께 단백질 리뷰를 해봤는데 다리를 빛내주신 이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